좀 뿌옇고 그러네. 오늘 미세먼지가. 우와 우와. 오늘 미세먼지가. 우와 우와. 매점이에요? 매점이에요? 우와 우와. 매점이에요? 매점이에요? 아니야 저기 보기 전에 일로 와. 대박. 왜 이렇게 둘러갑니다? 어머 어머. 대박. 우리가 꿈에 그린다. 여기가 급식실. 이제 너희가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급식실. 맛있겠다. 왜 이렇게 좋아? 급식실이 있어. 바로 이 옆이 이제 매점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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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역시 역시 자판기가 있었어. 우와 미쳤다. 맛있겠다. 근데 외상은 안 된다. 아 네. 저희 돈 있습니다. 와 새콤 블랙.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컵라면도 돼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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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도 있어. 우와 닭강정도 있어. 이리 와. 이리 와. 1,500원. 1,500원. 학교 설명하려면 아직 멀었어. 얘들아. 얘들아. 빨리 와. 빨리 와. 그리고 여기가 기증석이라고 처음 기업에서 이 학교를 지어줬을 때 이 땅과 이 건물을 기증했다는 그런 내용이 잠깐 적혀 있는 거야. 기증석. 아 기증석이요? 응. 31년 11월 10일. 31년? 어. 그러면 거의. 강정기 때문에. 저기에 한문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알겠니? 고구 잘하는 사람은 읽어봐. 어떤 한자야 되세요? 모르겠는데. 출, 우. 아 출. 우. 우 아니야? 이 오자 아니야? 출우 반우인가? 반. 반인가 저거? 출이 반이. 아 이구나. 출이 반이. 출이 반이? 출이 반이? 너에게서 나온 거는 너에게 간다. 즉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뜻이야. 뿌린대로 거둔다. 알았지? 그리고 이쪽으로 오고. 출이 반이. 응. 너무 행복해 나 저 매점. 굳이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? 뭐가 있다. 뭐가 있어. 그리고 우리 학교는 이렇게 본관하고 별관. 아 별관이구나. 별관은 뭐하는 데예요? 여기 별관이 학생들 동아리들 모임이 있는 데야. 그래? 아 여기가 동아리? 사진만 있네. 의상 디자인반도 있어. 되게 동아리방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신기했고. 세라 요구보다 훨씬 다양성이 추구되는 그런 학교 같았어요. 그래서 여기에 공부 잘하는 애 있어? 저희는 전 학교에서 추리를 잘해서 추리반이었는데요. 저희는 기지가 있는 편입니다. 추리반? 그거는 뭐 나중에 교무실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. 여기는 공부 잘했으면 시사토론반. 우와 시사토론반? 시사토론반이나 아니면 영자 신문반이 있어. 어머 어머. 그런 데 가서 해도 좋고. 동방 좋다. 어머 학생회실. 학생회실. 아 좋다 좋다. 응. 학생회장 선거 한번 나와볼까? 왜 이렇게 몸을 비비고 와. 아주 애들이 발랄하구나. 대박. 뭐지? 여기가 이렇게 학교가 넓은 공간에 있고. 여기 학교가 너무 좋아요. 좋아? 다행이다. 아담하고 예뻐요. 어 그래. 매점이 너무 좋아해요. arriving 시사톱꼼꼼꼼꼼꼼꼼꼼꼼꼼꼼꼼꼼꼴꼼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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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꼼꼼꼼 Gesundın Donkey segurança ple lookin listening!